자, 저희가 이쪽을 입장할 때 축구에서 이 표를 받았습니다. 이 표를 보여주면 보트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코스는 보트를 타고 1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. 점심 식사를. 그래서 플로팅 레토랑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먼저 계산을 하고 한 명당 650회소입니다. 수를 받았습니다. 헬로.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죠. 3번, 4번, 5번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3번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배를 타고 갈 것 같아요. 요. 1, 2, 3, GO! 5, 4, 6, 7, 2, 1. 고사마자 밥을 먹습니다. 이렇게. 어떤리샷? 네, 맛있다. 맛있다. 메뉴도 주면... 뭐야? 뭐야? 둘... 둘... 둘이 함께. . 감사합니다. 2, 2, 3, 2, 3, 2, 3, 2, 3, 2, 1 일정 불안하네. 아 힘들어. 영화롭다. 여기가 사진 찍는 스팟이에요.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. 여기 타서 제가 느끼는 건 처음에 탔을 때는 상당히 덥거든요. 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너무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조금 덥더라도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이 분위기를 함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마이 마이 동 샤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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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for your song today. Bye! 자 이제 플로팅 레스토랑이 다 끝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으어 MR 넌 으어 신곡 – 우으 future view beautiful nature